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잔향 중에 악하고 더럽고 초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주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기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잔향으로 한번 알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수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깊을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오소서 나의 생명수 앞에 남기고 지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귀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정방해하소서 내 모든 영결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라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게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금 주시고 늘 육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영결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라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게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채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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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까지 주의 신자가 살아가리 그 맘은 채우스는 오기 빨리 하소서 그 맘은 채우스는 오기까지 무한 채우스는 오기까지 우리는 그 맘이 찾아가 주의 신자가 그들게 하는 배할 때에 주여 나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다 남겨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모여를 흘리리라 제 웃음 그룹 꽃게까지 주의 신자가 사랑하리 아멘 끝난 여유가 바뀐까지 험한 십자가 눈물이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하시려 주가 흘리리라 주가 흘리지 고여이라 주가 흘리리라 주가 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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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웃음을 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아멘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품을 끼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 없어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을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을 모른 채 주님 몇을 떠나갔지만 내가 본 그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아멘 아멘 예수가 좋아요 주님은 참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무거운 진짠 무거운 진짠 무거운 진짠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혜하느라 아멘 이길만이 이길만이 생명의 일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를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들어 고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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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행복을 참고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신 다 가지셨으니 기쁨게 보냈을 할렐루야 나도 원하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시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안간일과 주하고 바로 오는 대로 온전히 보였니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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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시려 아멘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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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시려 나 지급제에서 나 지급제에서 사망받아 고름감배의 용이 되었으니 이 영신이 이 영신이 다 나를 거짓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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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해야 도로금 지키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Б어진 않달 예수의 예수의 예수를 오열로 그대를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 안길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아쉬운 게 그대는 영접할 기록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걸을 가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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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소서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땅 새롭게 아소서 우리 한번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내 나라 주의 고백을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평화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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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아의 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있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과 546장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 내게 영수할 때에 용감하게 집사 싸워 이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집사 싸워 이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리 성령을 믿고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집어넣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노덕섭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허약한 저희들을 죄악에서 살지 않게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완악한 저의 심령을 만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깨닫게 하시어 감사하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새를 맞으며 사명 감당을 잘 감당해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의 비핵화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줄다리기 하듯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위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이 땅에 핵무기가 사라져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어려운 가운데 위사하오니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갈등이 해석되어 선진 복지국가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에게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그들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사회의 나와 큰 여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든 교회의 기도 제목인 일곱 개의 시성전 확보를 비롯한 천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등이 하루속히 이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육국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취학부로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알차게 준비하게 하시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성령의 체험을 받게 하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단희망하고 고백하는 여름 수련회가 되어 하늘비전 교회가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이 구름같이 몰려 건강한 젊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상승배로 가습했던 이 나라에 불같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보금전도로 한국교회의 부흥발전에 큰 업적을 이룩하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셔서 장수의 복을 주시어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크있게 쓰임받게 하시며 오영택 단임 목사님께도 영육강원에 강강케 하시어 세계 선교의 큰 뜰을 이루셔 이 시대의 영덕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임 목사님을 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에게도 맡은 사역 담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교회가 날로날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단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주셔서 답답해하는 심령은 참 병원을 얻게 하시고 외로워하는 심령은 위로를 받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지치고 방황하는 심령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범사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친 마음은 활짝 열게 한 경찬팀과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목사님께는 힘이 드시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 부부 조창기도회가 7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및 재직자원신예배가 7월 2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차 학예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2차 학예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성회기간 숙소 안내입니다 숙소 문의는 홍세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텐트를 지참하여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예산상성회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C채널에서 주관하는 미 동부 캐나다 성교 유적지 방문이 9월 11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영택 목사님께서 함께 가시며 경비는 1인당 399만원입니다 문의는 장형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영하부 유하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5일 22일 29일 매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부서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진상하라와 식사님이여 오선에서 성염을 불린 신고 있기를 놀러는 백성에게 눈보람에 빛 비쳐라 성사여 피해서 힘을 내라 대주 함께 하시겠니 죽으시 사랑의 척하라 오 그 나라 빛빛처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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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빛을 빛처럼 즐거운 밤 달빛 비쳐라 우리 제사자들여 주님 부각하신 말씀 성사여 승조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삶을 넘고 물러가 길을 가해 모든의 빛을 빛처럼 우리 제사자들여 우리 제사자들여 우리 제사자들여 우리 제사자들여 생명부 어디나 방금까지 너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제사자들여 우리 제사자들여 우리 제사자들여 이 제사자들여 이 제사자들여 이 제사자들여 이 제사자들여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영택 달인 목사님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교회 와서 얼굴만 쫙 피고 행복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성공감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큰 유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면 성공감 무슨 행복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막힘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늘 높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싸울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건 로마 군인들의 그런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착용하는 갑옷과 투구 그리고 방패 칼 이런 모든 무기 그리고 갑옷 방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전신갑주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게 있고 남겨야 될 게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기 쉽도록 알아야 될 것도 세 가지 지켜야 될 것도 세 가지 남겨야 될 것도 세 가지 세 가지 이상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하면 충분히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이벼아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벼아 마귀의 간계라고 했어요 간교한 계획이 있죠 마귀가 공격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질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계획이 있다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나로하여 믿음을 상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든지 뭔가를 목표를 삼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아 마귀가 딱 찾아온다 그럴 때는 이 아이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는 이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가 동원할 때는 물질도 동원하고 권력도 동원하고 또 때로는 주변에 많은 여건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도 풍랑이 일어나게 해요. 그렇게 자연계도 동원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을 동원해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하는 일에 왜곡하고 미움을 자꾸만 던져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자꾸 뭔가를 나에게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아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을 동원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이걸 알고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은 물론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공격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풀려요. 막 어두워요. 계속 겹치고 겹쳐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겹칠 때 아 내 인생에 지금은 밤이로구나. 악한 날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밤은 지나갑니까? 계속 어둠입니까?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게 감사해요. 러시아는 백야스가 있고 또 밤만 또 한 6개월 되는 때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거길 안 가봤지만 그냥 낮인지 밤인지 모르도록 그냥 낮으로 쭉 가서 카튼 닫아 놓고 자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계속 밤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고 밤이 싹싹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어도 아침이 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 어둠의 날 그리고 그 악한 그때가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내 생각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마귀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혹은 기관이나 부서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 있어요. 거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하게 되면 꼬여요. 자꾸 꼬여요. 그리고 오해하고 고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요. 그래서 마귀하고의 싸움은 다른 무기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마귀의 세력을 몰아낼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기도하면 마귀를 이긴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부서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말쟁이가 끼어서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든다? 그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따지고 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어둠의 영이 우리 부서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은 내 힘 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물질계에 속해 있는 우리와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 그랬으니까 마귀의 권세를 그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탁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싸움은 이제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그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 내가 이런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를 피해가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째 마귀는 객을 가지고 찾아온다. 두번째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이니까 사람 비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번째 악한 날이 있다. 이 악한 날에 내가 아무리 혼자서 무슨 별소리도 하고 별일을 다 하고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악한 때가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뿐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말씀 에베소서 6장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첫째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해놓고 나서 임기 끝나고 나서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팍 넘어져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러면 그 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넘어지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질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그 악한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 다 하신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처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하신다고요. 내 근본 뜻이 악하지 않았던 것과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과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걸 왜곡시키고 마귀가 그걸 악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걸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지라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바람 불듯이 지나가고 나면 온전해지니까 그냥 딱 쓰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찬성 부르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싸울 때는요. 성령 안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자리를 잘 택해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성령 밖에서 싸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앉아서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할 때 그 사람하고 신앙에 대한 논쟁, 교회에 대한 논쟁,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논쟁에 이기고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나도 생각할 때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 맞아 맞아 그런 부분이 안 됐지. 그러니 당신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막 뭐라고 막 교회 욕을 하면 맞아 맞아 사람 보인 데는 다 그러는 거지.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나보면 어떨까? 그래서 성령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하고 해갖고 막 이론적으로 이기고 나서 그 사람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럼 실패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내 말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죠. 내 재주로 하고 나의 어떤 신념으로 하고 그러면 실패해요. 교회 봉사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취미생활이 그러니까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개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실족하고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실망하고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하시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또 실족할 이유도 없어요. 하고 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지 않을 고난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한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야 이렇게 할 텐데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역하지 않냐고 내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리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유 없이 매를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고초를 당하게 하시니 나를 그런 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전도하다가 빌리뽀 감옥에 탁 들어가 있어요. 매를 맞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금방 나올 만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마귀와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는 의의 투구, 가슴에는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와 의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화평의 신발, 믿음의 방패, 무슨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왜 하느냐? 그 안에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딱 한 분만 잘 모시면 돼요. 성령 잘 모시면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 아버지께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아들인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 엘리예요. 엘리. 한번 절달해볼까요? 엘리. 다시 한번 엘리. 엘리의 장점은 뭐냐. 늘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재단 옆에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전쟁 나간 사람들이 좋은 소식 오기로 의자에 앉아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의자에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의자에 앉아있어요. 밥 먹으러 가서 의자에 앉아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서 의자에 앉아있어요.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기도는 안 해요. 그게 엘리예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요. 그 집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에라고 부르는데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 모든 일에 제외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도 앉아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대표적 인물 엘리예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사울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말이 입에서 나가질 않아요. 형식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할 때 다들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남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평생 내가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가 그를 꽉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팔 생각밖에 없어요. 마귀의 생각만 들어가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나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 같이 모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대일로 하는 거예요.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독자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잡념과 지금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졸음과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요. 다른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마귀는 우리를 결국은 불행하게 하려고 찾아오는데 이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는 불행의 사자다 이렇게 오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찾아와요. 마귀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찾아오고 세련되게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마귀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노크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라고 생각을 열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고 노크하는 거예요. 그럼 모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집에 손님을 모셔놓고 방에 딱 모셔놓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식사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무시하고 가족들끼리만 호호화 이러면 그 손님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불행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 주님을 내가 모셨다고는 해요. 말로는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떠나지도 않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은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분을 한 번도 내 인생에 초청을 해보지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도 나눠보지도 않아요. 그분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얼마나 근심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받을 걸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받도록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너는 꼭 복받아야 되겠다. 너는 잘 돼야 되겠구나.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하다. 속상하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러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조금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겨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남겨야 될 세 가지. 첫째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자손을 남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복을 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믿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풍성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오니까 물질만이 아니고 내 영혼에 대한 것과 영혼한 것까지 다 오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돈을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명예 하나 얻었다고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소개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묘짜리 주는 것도 서슴없이 준다고요. 저는 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장례식을 하려고 그래서 다 하고 이제 그 고인을 발인을 해요. 시신을. 그래서 그 영구차에다 싣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에 딱 도착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영구차 들어오지 말라고 길을 막아요. 아니 용달차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에 그 뭡니까 경운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걸로 다 막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왜 평상시는 고향 땅 한 번도 오지도 않다가 사람 죽으니까 무드러만 오느냐 이러면서 길을 막고 서는 거예요. 어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인심 너무 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도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아 그렇구나 나 때문에 고향 사람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도 잘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되는 게 뭘까요? 그분도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나 때문에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건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믿게 할 대상은 있습니까? 아 대상은 있는데 아직 열매가 없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 대상을 놓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열매도 없고 대상은 있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대상이 있다면 그러면 노력해야지요. 여러분 그 노력을 세상은 어떻게 해야 그걸 노력한다고 보냐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자꾸 그에게 주므로서 그의 영원한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없어질 게 뭘까요? 물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자꾸 주므로서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벌어도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쓰겠다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좋은 자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전에 검사로 계셨던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검사로 있으면 그걸 재판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검사의 손에서 결정을 한다네요. 이것을 재판에 넘길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훈방할 건지를 검사가 한대요. 그걸 검사 기소 독점주의인가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걸 딱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볼 때 이 사람은 조금 야단만 쳐서 훈방해도 될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그에게 교회 나오겠느냐고 물어봐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조심하라고 이러고서 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그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얘기 듣고 공직에 있으면서 공과사를 몰라서 저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풀어줄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기소할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 법적으로 볼 때 이런 건 기소하지 말고 그냥 무혐의로 풀어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무혐의로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않고 앞으로 교회 다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어디 어디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선 거기서 만납시다. 이러고 갔더니 검사님이 글쎄 양복 딱 입고 성경책 들고 거기 있잖아요. 아이고 저분이 여기서 그러고선 반갑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죄 짓지 마세요. 이러고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고선 죄 짓고 감옥에 갈 그런 형편인 줄 알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일로 쓰임받겠다고 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물질도 우리의 자리도 일거리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남겨요? 영혼을 남겨야 돼 영혼을. 두 번째 남겨야 될 게 있어요. 뭘 남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한 것을 남겨야 돼요. 선행을 남겨야 돼요.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로 19절까지 디모대 전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주고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을 남겨야 돼요. 영혼을 남기는 것 이상으로 선행을 남겨야 돼요. 영혼을 남기면 멸류관 주신대요. 그런데 선행을 남기면 의의 멸류관을 또 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남겨야 될 게 있어요. 영혼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내가 봉사한 그 흔적, 교회에서 섬긴 흔적들,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 록펠러 같은 양반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복받은 그 흔적으로 예배당을 딱 쳐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예배당 짓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인도에 예배당 짓는 데는 얼마인가요? 그곳에 예배당 짓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분은 저 필리핀에 또 혹은 아프리카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이 얼마 많지 않으면 이번에 그 팔순잔치에 그걸 모아서 내 인생에 조그만 기념이 될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 쳐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겠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또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펌프를 달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기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55주년에 55명의 눈을 개안수술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그 빛을 보게 실명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개안수술비 55명분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남긴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물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교회 예배당의 의자를 좀 새롭게 촥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가 이렇게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남기고 때로는 이런 강대상도 남기고 또 조그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거울을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혹은 물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막 드려야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나는 시간도 많지 않고 나는 물질도 많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자 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요구르트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화이팅!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 교육관을 건축할 때 그분은 장로님이시지만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거기 건축하는데 그분이 가끔씩 보면 요구르트 파시는 분한테 사가 좋아가지고 일하는 일꾼 현장 소장님 거기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다른 장로님들, 목사님들한테 갖다 주면서 그렇게 전달을 해요.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와서 그게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런 따끈따끈한 요구르트 그래도 그게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큰 값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게 믿음의 흔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 남겨야 될 것을 꼭 기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그 악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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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서야 될 것인지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려고 해리바람 같은 바람을 불어오고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그 흔적들을 불태워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사단마귀의 계결을 능히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 구원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선행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며 물질로 베풀고 마음을 쏟아서 마침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의 멸류관이 되도록 꽉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계획없이 막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에만 마음 뺏겨서 하나님 없이 생각도 없이 주님을 계획하지 못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남겨야 될 것을 바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행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께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권사님 이은희 집사님 위함 빨리 발견하게 해 주셔서 수술 잘하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속히 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감사의 물을 드리셨습니다 임광재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더욱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봉헌할 헌금을 한번 손으로 꼭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질 없이 살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또 잘라서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이 배어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갑절로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되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여 마음껏 드리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연 자욱자욱 은혜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협조하는 오케스트라팀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그 모든 음악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를 안오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안오라 나의 사랑을 안오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진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안오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시 갖다 그 하나님을 rasa 나의 심지어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주님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마침내는 남겨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멸류관 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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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